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? 애를 없애고. 아빠 이거 짜장면이 아니네? 글쎄 아빤 모르겠다. 여기 예쁜 아줌마한테 물어봐. 아줌마 이거 짜장면이 아닌데 진짜 맛있어요. 재민아 엄마 어딨어? 몰라요. 왜 몰라 엄마 안 만나? 몰라요. 좋아 비장의 무기다.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? 몰라요. 그만하시죠 재민이 밥 좀 먹게. 미안해요 나도 애한테 이러고 싶지 않은데. 그래도 확실한 게 좋지 않아요 재미를 위해서라도.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. 어머니. 저요? 어머니 저희 지금 행사 중인데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에게 스티커를 주거든요. 간단한 설문지 작성해 주시면 선물 드릴게요. 죄송해요 전. 나 스티커 갖고 싶은데.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자 고맙다. 너 때문에 귀찮은 설문조사에게 생긴 줄이나 알아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빠도. 재민이도.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. Clear. 기분도. 나은